안녕하세요. 이번 7월 행정직려를 준비중인 8개월차 군시생입니다. 저는 다른 과목은 어느정도 이해와 암기가 되었는데 유독 한자가 외워지지 않습니다. 그러다 광범위한 한자를 암기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한자는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영역에 더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실제로 주변에 한자를 표기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약 두 달 정도 남은 지금 시점에 한자를 포기해도 될까요? 제가 OS 드리기가 너무 그런게 한자가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 제가 몰랐어요. 제가 드릴게요. 이건 진짜 왜냐면 국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. 군무원에서 한자 출제됩니다. 한자와 한자성어 각각 한 문제씩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제가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요. 한자는 정말 양이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. 여러분.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빈출 한자는 외우자. 남들 맞출 수 있는 거. 남들 맞추는 거는 나도 맞추자. 그럼 빈출 한자는 우리 기본서 3권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쪽이거든요. 저희 해커스 공무원 기본서에 있는 거 3권 정도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라든가 구급 공무원 기출문제집 혹은 군무원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한 것만 정하세요. 한 것만이라도 여러분 거기 있는 빈출 만큼만은 외우자고요. 그러면 거기가 한 30개에서 50개 이 정도 될 거예요. 그 정도는 하자고요. 그리고 거기서도 만약에 더 추려야 된다. 그러면 별표 친 것만 외우세요. 그래도 양심상 최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아예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게 나올 때에는 맞추셔야죠. 근데 그걸 좀 넘어가는 영역까지를 그 좀 넘어가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한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올인한다. 그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빈출된 거, 별표가 한 두세 개씩 있는 거 이런 거는 조금 하시는 거를 정말 권합니다. 그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라도 여러분 하루에 한 개만 외운다. 그래도 지금 두 달 남았으니까 60개는 외울 수 있잖아요. 여러분 50개 정도는 외우는 걸로 저희 약속하는 게 어떨까?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질문이 한자성어랑 사자성어랑 뭔 차이에요?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성어가 사자성어입니다. 대부분이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. 고진, 감내, 진태, 양란. 근데 예를 들어서 네 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육자성어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. 그런 건 전체가 다 한자성어죠. 예를 들어서 불각은 불가원. 이런 거는 이제 여섯 글자로 돼 있죠. 기우. 근데 이제 오히려 기억해둬야 되는 게 고사성어라는 것은 한자성어 중에 옛날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 내용을 알아야지 의미가 있는 성어가 고사성어예요. 예를 들어서 결초보은. 의미 자체는 풀을 엮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건데 그런 거는 그 풀을 엮어서 은혜에 보답했던 고사. 옛날 이야기를 알아야지. 그게 이제 고사성어니까. 다자성어 중에 한자성어는. 한자성어 중에 다자성어는 그 일부인 겁니다.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 한번 해봤습니다. 황당하고 있어요.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될지 말오세요 그랬어요. 여러분 한자성어는 다 외우셔야 돼요. 한자성어는 다 외우시는 거고 한자어를 말씀드린 거예요. 만약에 한자성어 한자를 다 못 외웠다 그러면 여러분 한자성을 하세요. 한자를 포기하고 한자성을 하세요. 왜냐하면 한자성어는 제 수업에 들어가면 240개 정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것만 그거 괜찮아요. 왜냐하면 읽고 그 한자 읽고 그 뜻이 무엇인만 알면 되기 때문에 한자 하나하나 쓰지 않으셔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두 달이면 여러분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. 한자성어조차도 안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. 정말 안 하겠다는 거죠. 그렇지.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. 그거는 정말 안 돼요.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요. 저희 아까 저기 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뭐죠? 매일국어? 매일국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. 근데 그 어플 보시면 거기 어이도 있고 한자도 있거든요. 근데 한자가요.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. 그래서 한자가 떠요. 그러면 어플에 내가 누르잖아요. 그러면 그 한자성어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한자성어 읽는 게 나오고 뜻이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. 무료예요. 무료니까 매일국어 해커스 공무원 매일국어 어플 받아서 어휘도 있고요. 한자성어도 있고요. 한자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여러분 그것 좀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해커스 공무원 행정화 어플 만들고 싶다. 그렇죠.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